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2020년 지금 현재 8월 17일 한 11시 20분 정도 됩니다. 저희는 이제 경주 고경사에 있는 내연산을 방문을 했습니다. 지금 이제 저희가 위치한 곳은 그 이쪽에 구름달이 전망됩니다. 사실은 저 아래서 필폭포까지 갔다 왔는데 아래서 풍경도 보여드리지만 위에서 보는 풍경들이 이쪽 아래로 있는 폭포하고 이 아래 폭포까지가 아주 꽤 괜찮은 전경이라 위에서도 한번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아래쪽에서 보는 풍경이고 저쪽에 이제 항로문까지 정상은 갔다 오질 못하고 일행객들이 바쁜 관계로 인해서 쭉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저쪽으로 이제 정자가 발달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구름대 전망대 그래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여기가 아마 가장 멋있지 않을까 주상절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들의 바위가 아주 멋지게 잘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저쪽으로 해서 저 위로 건너서 왔다가 이쪽 구름다리 쪽으로 왔기 때문에 뭐처럼 또 비도 오고 날씨도 괜찮고 그래서 이렇게 쫙 한번 풍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을 못하지만 일상에서 조금 시간이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좋은 감상할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.